안녕하세요. 오늘 설명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테라큐민입니다. 테라큐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토탈엘 스퀘어 기업 한도계 브랜드이고 원료도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오리지널 원료를 써서 더욱 신뢰가 가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제품은 체질개선, 건강증진, 영양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제가 요즘에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다보니 살도 빠지고 건강이 좀 안좋아졌는데 저에게 딱 맞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물에 타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니 저는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맛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영양보급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되게 쓴맛이 나고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쓴맛은 거의 없었고 맛도 괜찮았습니다. 엄청 맛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.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이게 어떤 맛인지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쓴맛도 거의 없었고요.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. 물에 타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괜찮았습니다. 최근에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한약재 울금으로도 쓰이던 강황의 꽤 주목도가 높아진 편입니다. 그 강황의 주성분이 바로 커크민이고 울금의 건강성분인 커크민의 체내수수를 대폭 높인 제품이 바로 이 테라큐민입니다. 건강증진 영양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 되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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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